기독교 기독교의 교부들이나 또 기독교 자체가 헬라적인 토양에 사실은 그 토양 위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성경 자체가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일부 아람을 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을 어때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신학성경이 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신학성경이 만약에 히브리어나 아람으로 써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외국의 신학자들은 헬라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시 써서 성경을 뭐 이렇게 연구하고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본다면 분명히 히브리적 관점으로 신학성경을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학성경을 헬라우로 기록하도록 하였어요. 일단은 그 시대 자체가 헬라어가 공용어가 로마도 군사적으로만 그리스를 지배했지 정신적으로는 헬라에게 지배를 당한다고요. 코인의 헬라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지금 신학성경의 헬라어인데 결국은 성령께서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언어로 보금이 나타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나 헬라의 철학적 세계관을 우리가 걸러내는 가운데 우리가 신학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헬라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치명적인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도 사실은 뭐 여기 나오잖아요. 어거스틴은 플라톤을 기독교 사생에 가장 잘 채용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 책에도 시간과 영혼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을 유지하고 불변하는 현상을 가변적인 구체문들과 구별하면서 어거스틴은 선의 이데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이게 지금 결정적인 거예요. 플라톤이 말한 선의 이데아를 뭐예요? 어거스틴은 이거를 기독교로 완전히 차용을 해서 아 플라톤이 말한 이 선의 이데아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학에서 이 플라톤의 이 철학을 아주 자기의 신학을 쳐는 틀 틀로 아주 교묘하게 잘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거의 마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참 양면적인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것을 또 체계를 다 토대로 쌓아놨지만 오늘날 로마 천주교를 또 저렇게 세워놓은 사람은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신학적 토대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교회 로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하나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를 모든 존재와 선의 유일한 원천으로 말한다. 영원한 형상들 이데아들 피조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들로 바뀌었다. 사물들을 무로부터 존재하게 하시니 그것들의 존재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신적 말씀인 로고스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개념도 원래는 헬라의 개념이죠. 이게 보편적 진리를 뜻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세상은 어때요? 창조한 창조주 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 또 그리스도의 어떤 제일 원인 이런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잘 맞아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어거스틴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자신이 물론 이제 그 앞 세대의 어떤 체계적이고 좀 더 잘 정리된 신학을 전수받지 못해서 이제 그 당대에 자기도 결국 신학을 고뇌해가면서 해야 되겠고 그가 이제 또 일찍이 빠졌던 만의교나 이런 그 여러 철학적인 그런 자질 가운데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은 후대 후대에서 볼 때는 어거스틴은 사실 엉성해요. 엉성해 사실 어거스틴의 사상은 좀 엉성해 자 이렇게 플라톤 모델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창조 교리의 요소들을 명백히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자유롭게 창조했으며 이는 형상이 없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고 창조는 신플라톤주의의 필연적 유출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그 나름의 질서와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셔서 악은 유한한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일탈이며 이원적으로 선에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의 플라토니즘 어거스틴의 플라토니즘 피족에 대한 그것은 어거스틴의 금역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관저적인 생활을 심리적으로 바꾸고 현세적인 것과 가병적인 것을 평가절함으로 어거스틴은 창조 자체를 평가절함으로 나아간다. 어거스틴 아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창조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뭔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아주 좀 낫게 본 거예요. 낫게. 이 세상. 그러면서 그가 항상 그의 신국면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선의 이데아 영원한 그곳에 어때요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제국이나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한다. 없어진다. 하지만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은 누구도 그 나라는 범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쓰러트릴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 당연히 어거스틴으로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 어떤 소망의 장소로 이 땅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월론적인 경향도 있는 면이 있어요. 이 땅은 무조건 나쁜 곳 이 땅은 무조건 형편없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적이죠. 금욕적일 수밖에 없다. 이월론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당연히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내가 그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로 항상 떨어져 있어서 나를 순결하게 지키고 나를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금욕적으로 사는 게 최고거든. 그러니까 중세의 수도운이 왜 발달했느냐 바로 이런 이월론적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다들은 자신들의 삶 자체를 어때요? 이 세상과 격리된 삶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받쳐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받쳐진 거. 중세 시대는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뭐요? 들여지는 충성 헌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런 개념 자체가 그 출처가 어디냐 바로 플라톤에게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9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혼이라는 플라톤의 비교적 단순한 구분을 정교화하여 사물을 위계적으로 배치했다 그랬죠. 위계적 위계적으로 배치한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속 보면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위계 개념은 중세 사고의 영향을 미쳐 중세는 선과 악도 위계하고 자연과 사회구조도 위계하여 정치적 교회적 가정적 구조까지도 위계 이 위계라는 말이 뭐예요? 계급화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 왕이다. 그리고 그 왕 밑에 영주들 그 영주들 밑에 기사 그 기사들 밑에 평민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 제일 누가 높아요.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사제 순여 딱 어때요? 위계적 교회를 볼 때도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제일 미위에 있고 물론 그 위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예수님 그 밑에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의 후계자 진정하고 영원한 후계자가 누구예요? 교황 그러니까 어거스틴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거스틴이 사실 만약에 어거스틴이 오늘날 이런 중세시대 루터시대 카톨릭이나 오늘날 카톨릭을 보면 과연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어거스틴이 그걸 제대로 좋게 볼까 그때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어거스틴은 지금 형태 로마 천주교는 절대로 성경의 교회라는 생각은 어거스틴은 절대 안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이 작은 사상의 씨앗 이 뿌리가 결국은 오늘날 로마라고 하는 괴물을 낳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그게 위계적 개념 위계적 개념을 참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플라스틴 자체가 그런 위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뛰어난 자 철이는 지배계급에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사고의 주변에 있는 플라톤의 전통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플라톤주의적 전통의 창조와 지수를 서명하는 형의 사학을 제공한다 가치의 객관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뒤편으로는 그것이 존재 자체의 은사를 송사시키는 불변하는 선이라고 보게 됩니다 불변하는 선 불변하는 선으로 여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플라톤주의는 불변하는 진료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관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지상의 다양한 과학화를 강조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전통은 일상의 과제를 청지기답게 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물리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관조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멀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거나 능동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플라톤은 자신은 뭐예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멀쩍이 떨어져서 세상을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냥 바라본다 그런 식의 이제 여유를 지금 차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관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는 세상을 관조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절대로 여러분 한 번도 불교는 사회 참여에 막 나서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항상 의사적으로 왠지 모르게 자꾸 나서요 특히 개신교 근데 천주교도 사실은 엄밀하게 해서 이렇게 막 나서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대 천주교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난 거예요 현실 사회에 이제 천주교가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노골적으로 확 드러내는 데가 현대라고 자 그래서 플라톤주에 사로잡힌 교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변화 자체가 뭐예요 악이다 그 다음에 불변성은 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변화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부분에 관조 그냥 물끄러움이 보기만 뭐가 됐든 나한테만 해만 안오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13제기 플라톤의 뛰어난 제자 그 유명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어 그의 그 스승이 이제 플라톤이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장 높은 그러한 그 위치에 찾아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이제 플라톤에게서 이제 교회가 카톨릭의 영향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모델 보다는 에 에 존재의 위계적 구조와 불변화는 형상 개념 그대로 보존되었으나 변화는 더 이상 혼돈 혼돈이 되었으시거나 무목적 정무수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와서는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플라톤의 모델은 뭔가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계급적 조립적 그러면서도 관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어때요 이 변화는 더 이상 혼동적이거나 무목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혼동적으로 마구짜비로 이 세상에 떠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역사관에 보면 어때요 발전성이 있긴 하죠 발전성이 있어요 발전성 좀 더 역사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한 것처럼 변화는 더 이상 이제 혼동되거나 묵목적적인 것을 생각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키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봤죠 이 두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결국 뭐요 이제 이 플라톤적인 영향을 맺어 있는 중세 시대의 그 영향을 좀 벗겨보는 그런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화 보다 목적로조 형이상 보다 이제 좀 더 모든 존재의 변화 과정 이걸 최종의 선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아키나스 같은 사람 어떤 변화 자체를 어떻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역사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봐요 거기에 비해서 플라톤이나 플라톤주의에 받은 사람은 역사발전 자세를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고 오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별로 시큰둥하지 시큰둥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이 사회 곳곳에서 숨길 때마다 결국 그 시대의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그 사상의 조리의 흐름에 이렇게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반에 이제 좀 거기에 중요한 건 그러므로 여기에 유한한 것과 변하는 것도 선하게 보는 더 적극적인 견해가 나타난다 현세적이고 시간적인 존재가 더 이상 평가절하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거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토마스주의적인 것이 만연해짐에 따라 플라톤적인 고행과 신비적 경향이 점점 완화되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그 연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토마스주의는 플라톤주의의 오랜 뿌리를 하나하나 캐서 토마스주의는 더 이상 고행이나 신비적 경향 이런 게 너무 좀 지나치면 이런 것들이 교회가 역사를 제대로 역사 속에서 제대로 변화를 잘 따라가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진 거죠 만약에 플라톤의 관점으로 계속 어떤 이 세상과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뒤돌고 있었다면 과연 그게 온전한 변화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학문과 예술에 대한 뒷받침 그 다음에 문학 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아키나스 이후로 아키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좀 더 시대를 제대로 잘 분별했고 좀 더 시대를 좀 더 확고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후대 스페인이나 이런 어때요 카톨릭 개통의 국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항의 시대를 열잖아요 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더 변화를 싫어할 것 같은데 중세 후기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더 어때요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뭐예요 토미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키나스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 대항의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 전부 다 카톨릭 나라 마젤란도 마찬가지 콜롬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그러나 19세기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요 19세기에는 개신교 국가가 어때요 변화의 역동적인 움직임 19세기 물론 19세기가 아닌지 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때는 개신교 국가가 어때요 굉장히 활발한 그때는 어떤 활발한 범위가 자연과 천문화 특히 탐험 북극과 남극 신대륙을 더 탐험하고 남미를 더 이런 요소들이 어때요 이런 요소들이 중세 후기에는 카톨릭이 그다음에 혁명 이후에는 어때요 개신교가 개신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서로 어떤 변화를 리드해가는 그런 상황 111페이지 윌리엄 모캄 윌리엄 윌리엄 아니면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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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에게 외부에 부과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들을 본질 안에 내 내재 이런 것들 인간의 생각이 깨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르네상스 자연은 물질에 부과된 질서에 대한 기계론적 요소 기계적인 요소, 가치중립적인 세계를 지정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은 그것을 탐구하였으나 플라톤과 아이스토텔레스의 특징은 계속해서 남아있었으며 후기에는 새로운 형태에 남아있게 된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 특히 유럽을 보면 르네상스, 다음에 바로 사모의 르네상스가 나오긴 하는데 이젠 사람들이 뭔가 신에 대해서 자기들 내름대로 반항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지 말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보자는 것 이런 것들이 어때요? 중세 후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열망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그건 좋은 형상이죠 나쁜 건 아니죠 굳이 세 번째 르네상스 과학은 흔히 당구공 우주라고 하는데 영원한 형상이나 내적 목적력 없이 인가적 기계장치를 정착시켰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이런 거 있을 때 르네상스의 그나마 뛰어난 과학자들 뉴턴, 데카르턴, 홉스, 로크 이런 사당가들에 의해서 어때요? 좀 더 세상을 좀 더 인간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더 순응하는 순종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자 이렇게 얘기도 나온 거예요 이제 111호 넘어간 그 결과 기독교 하나님은 기계론적 철학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었다 기계론적 철학 아까 우리가 봤지만 뉴턴 같은 사람이나 뉴턴이 가장 신앙의 인물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신학 책도 썼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나중에 정통신앙에서 벗어납니다 데카르터나 홉스나 로크는 기독교를 사실 거의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보편적인 상식의 차원으로 볼 뿐이지 역사를 주도하고 세상을 만드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교를 볼 거예요 잠깐 쉽시다 한 번 가보기에는 어떻게 하나 구경삼아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치?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5장 하나님과 피조개 피조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 조개 이름 같다 피조세계라고 해야지 피조개라고 하면 참 번역이 이게 나 이 책 번역이 좀 다시 번역해서 다시 읽은 데와야 돼 자 윌리엄 오브 옥함입니다 윌리엄 오브 옥함이 굉장히 유명하죠 면도날 옥함이다 이런 별명도 있을 정도로 옥함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레적인 것을 막론하고 보편적 실제성을 일체 거부했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승 창조와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도하신 것이며 따라서 선이란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히랍의 모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 즉 뭐냐 이 세상은 목적농적 위하여 아니면 자연의 제일성을 하나님의 권능의 외부로부터 보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히랍에서는 항상 이 우주 자체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히랍 철학에서는 아주 의무시하는 그런 철학적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정리됐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모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이미 다 개시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그렇게 히랍의 혼돈된 그러한 철학적 형식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리해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거의 중세시대 발전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구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자연과는 물질에 부과된 질서에 의한 기계론적 우주 기계론적 즉 가치중립적인 세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은 그것을 탐구하였으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성은 계속 남아있으며 후계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아까 한 거 이제 당구공우주 좀 봐요 자 뉴턴 데카르트 홉스 존 러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불신앙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받았냐 하는 것도 사실 의심이 돼요 물론 근데 뉴턴은 내가 볼 땐 뉴턴은 사실은 뭐 신앙이 참 철저해요 뉴턴은 뭐 자기가 사실은 신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신학 저수도 아까 했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어떤 것을 전제로 가냐면 적어도 신의 존재다 우주에서 우주 만물의 어떤 우주 만물의 생성 원인 또 우주 만물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배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절대주권에 합치되는 그러한 세계를 또 추구하는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하지만 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볼테르나 토마스 페인 제퍼슨 프랭클린 이 사람들보다는 이 앞전의 사람들이 훨씬 더 건전해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이 우주와 이 사물 이 세상 피존세계를 좀 그래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 이제 이 뭐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은 뭐 아주 좀 과격한 그 이실론주의자죠 볼테르는 뭐 무실론이라고 봐도 틀림없고 제퍼슨의 프랭클린도 이 사람들도 사실은 불신앙이지만 그 시대에는 불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불신앙이지만 이실론 경계선에서 그냥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앞전의 사람보다 훨씬 더 과격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고 인정하긴 하지만 그런데 인정은 볼테르나 토마스 페인이나 제퍼슨, 프랭클린 이 사람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인정 안 하죠 페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퍼슨이나 프랭클린은 그래도 인정한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특별개시, 이적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성을 수납하지 않는다 한마디 얘기해서 성경의 개시 같은 건 믿을 비해 못 된다 구원이 어디 있고 이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이상도 알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때요? 이게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에요 급진적인 사상 굉장히 급진적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이 자들이 어떻게 보니까 마귀 새끼들로 보이죠 사악한 마귀들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저런 자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시대에 앞서가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중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골로세에서 나오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며 온 피족의 신 구조인 로고스도 아니고 그러므로 뭐예요? 모든 것이 원인인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리 유용하도록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로고스도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동시대인들은 더 극단적으로 나와서 첫 원인에 대한 의심을 개념을 의심하고 거부하며 그 결과 물질주의 회의주의 파동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과적 증명은 논리적으로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필요로는 강한 종교적 요구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어때요? 기독교가 풀어지죠? 점점점점 기독교가 풀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편은 그래도 남겨놓지만 그 외에는 뭡니까? 다 걷어차는 겁니다 다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 기계론적 모들은 학자들에 의해서 심리학, 생물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에까지 확대되어 적용을 했다 의지의 자유와 인간 행성, 본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가치란 근본적으로 욕망들로서 물질적으로 생생되며 규범력이 없으며 정치학, 경제학, 도덕적 원칙과는 관계없으며 수반되는 요소를 지배하는 법칙과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로 역사에 대한 결정론적 설명이 길에 열어졌다 이 기계론적 모델이 전 학문의 영역에 골고루 다 스며들죠 이 기계론적 모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제거한 우주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에 동주하지 않는 처작자들도 있었다 일부 성직자 계통이죠 아일랜드 감적 조지 버클리나 사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기계론적 모델의 과격함이 기독교의 창조, 교리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18세기의 성직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통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18세기나 17세기, 17세기까지는 18세기에 있는 많은 성직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신론적인 신앙을 은연 중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자기들 스스로는 그런 이신론적인 신학과 신앙을 사실은 은연 중에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성직자들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바위를 탐구해보고 곤충을 탐구해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나무를 탐구해보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직자들은 정작 하나님은 보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 중에 과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그는 뉴턴적 모델의 구성료들 즉 물질, 힘, 절대공간, 절대시간 모두 독립적 실제를 부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비경험적인 추산물들이라고 논의하였다 우리는 물리적 사물에 대한 기계적 희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피조물의 삶과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리적 실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우주와 피조물들을 붙잡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제 이것도 사실 뭐예요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계론적 모델에서는 애초부터 하나님과의 연관을 딱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간다 스스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계로 보고 그리고 인간 자신도 어때요? 그 기계 하나 부속품이라고요 알아서 잘 돌아간다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어떤 근원의 힘을 부여주셔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주류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래도 그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구 우리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냈죠 그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왜 그 시대의 주류가 기계론적으로 흘러가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이거 완전히 자칫하면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아일랜드 감독이나 여기 이제 라이프니츠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관여를 해주니까 이 세계, 이 피조계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그 여지를 그래도 이들은 붙잡고 있다 있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원인 이상이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오래전에 시작된 자연의 집의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자연의 힘보다는 한 단계 위에 그래도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또 신앙이 완전히 뭐 그냥 흩어진 건 아니죠 자 우리 네 번째 19세기에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8세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19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네 번, 4번에 보면 19세기의 과학적 개념들은 하나님과 그 피조계에 대해서 다른 사고의 모델을 제시해 19세기에는 이제 더 뭔가 새로운 세계관이 이제 자연에 대한 우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세계관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생명력이 없고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기계론적 자연관의 불만을 느끼고 그런 견해와 함께 제출된 이실론의 생명없음 즉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낭만주의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러한 이들은 이제 좀 더 여기 보니까 미시적, 거시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미시적 수준의 유전학 유전학이 이제 19세기에 엄청나게 발달하죠 이제 서서히 이제 어때요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어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수준의 진화론 이 진화론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은 또 뭡니까 전자기장 이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최대 어떤 뭡니까 어떤 최대 20세기 최대 물리학 이론이 성립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피족에 대해서 병행하는 개념이 나타나 내재주의적 진화론적인 신앙이 발전되어 내재주의는 절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수원성에 대한 반대형으로 하나님이란 자연과 인간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단일론적 형이상을 말한다 이 내재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어때요 자기 안에서 찾자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계론적 세경안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불만을 느낀다는 게 느낀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좀 메마르다 이거죠 메마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무슨 인간이 돌덩어리도 아니고 기계조각으로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느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존재냐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점 어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더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나오는 게 내재주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슐라우마우가 비로소 나오죠 슐라우마우는 이제 인간의 신앙을 어때요 인간의 감정하고의 연관성을 딱 연관해서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로서의 자연에 대한 개인 내적 의존을 경험해서 개시된다 자 보세요 슐라우마우는 이게 먼저 현대신앙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슐라우마우는 뭐예요 성경이 어때요 신앙의 어때요 기준이 된다는 게 여기가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자 체계를 보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슐라우마우 같은 사람이 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냐 슐라우마우가 본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에 대한 뭡니까 이게 이제는 이걸 개시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인간이 어때요 내재적으로 자기가 내부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대안을 근데 이제 이게 그 시대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슐라우마우는 당대에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어요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요 슐라우마우는 배척받은 일이 없어요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그 슐라우마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화려하게 그의 신학절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 슐라우마우의 그 신학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버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완전히 버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객관적인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받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내적의정 경험 내적의정 경험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개시되고 알려주고 우리도 역시 내적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잡고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슐라우마우의 대표적인 책을 한번 나중에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돼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또 그 시대의 신학으로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주장하는가에 대한 원인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에머슨 에머슨도 참 문제되는 사람입니다 에머슨도 에머슨 같은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기독교를 파괴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에머슨 같은 사람 에머슨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안 믿죠 하나님이 무슨 인격자냐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냐 하나님이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상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의 정신이다 정신 에머슨 같은 사람은 초월주의자죠 에머슨은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를 인간이 추구하지 말고 인간의 정신을 추구하라 인간의 내면적 정신 초월감정 초월적 정신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적 존재하고 비슷한 것 좀 만나보자 그래서 에머슨 같은 사람은 아주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고 교육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대학 교육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결 다음은 이제 해결 해결이 절대 세계 정신 절대 정신 세계 정신 절대 세계 정신 또 절대 정신 이렇게 이제 해결이 나오죠 해결이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뭐 마르크스는 이제 해결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해결은 역사 과정을 역사 과정에 대한 해결의 이해는 아주 뭐라 그럴까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정신의 변화 과정으로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해결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해결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원숭이 취급받아요 해결에 아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절대성 어떤 그 세계관 이 정신이야말로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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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은 문자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창의성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하자고 그러죠 그리고 성육신은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음을 말해주고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복잡하게 얘기해봅시다 따라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진보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종교와 질적으로 다른 그것과는 다르게 이게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여기서도 벌써 해결이 지금 마르크스가 이제 처음에는 해결을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해결에 대해서 좀 나중에는 좀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이 마르크스 그러니까 해결은 확실히 어때요 물질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은연 중에 결국 인간의 유문론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그래도 조금 제공을 해요 나중에는 나중에 제공해 그러니까 해결이 세상을 보는 이해는 사실 어때요 세계를 세상을 보는 이해는 인간은 정신세계 속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그가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우주를 예술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문화든 간에 자신의 정신적 성숙에 의해서 그런 걸 주도적으로 이끈다 인간 정신이 그런 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게 해결에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다음은 과정신학 과정신학은 보통 많이 들어봤을 때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격하죠 과정신학은 화이트헤드는 수학자이면서도 화이트헤드를 신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과정신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원인을 또 제공해 주는 그런 요소를 또 해요 찰스 하트슨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하고 과정신학자로서 역시 뭡니까 만유제실로 결국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아주 더 신비주의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거나 무로부터 창조된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경험 안에 구속력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비균형적인 게 아니라 균형적인 게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등하게 바라보자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우러러볼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나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요소가 있다 그래서 창조주가 극히 좋은 것 같게 경험과 운명을 공유하며 어떤 점에 그 스스로 바뀐다 하나님은 자연을 최후의 목적으로 이끌어낸 최종적인 목적이시지 행동하는 유효한 원인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나 찰스 하트슨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이 별도로 존재하시는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그걸 서로 공유한다 그런 신성을 서로 공유하는 운명 단일한 운명체다 사람과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봐요 그래서 과정신앙 모델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매혹적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고립된 사물의 첫 원인으로 보기에는 계속적인 역사적 목적론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간다 둘째로 그것은 모든 유한한 것들이 변하여 우연적인 것임을 인정한다 즉 어떤 고중한 형성 상정하지 않고 변화를 평가적으로 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미리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예지 예정이니 이런 건 예체 과정신앙에서 말도 안 되는 논센스로 봐요 셋째로 그것은 플라톤이 신앙에 남겨진 시간과 영혼의 철저한 이원을 극복하여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경험에 더 가까운 분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현대 과학과 잘 조화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의 경험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서로 공유한다 운명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원론은 이원론 같은 건 아예 발을 내들 게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 과학과 잘 조화된다 이렇게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과정신학은 사실은 이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신학이라는 걸 자꾸 붙이는데 이거는 현대신학자들이 붙여서 그런 거지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정철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정철학 하나님 들어가고 피조물 들어가니까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은데 사실은 과정철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신학에서도 과정신학을 배우긴 하는데 과정철학이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인격성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언격성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하나의 세상의 만물의 한 요소밖에 안 된다 아까 여기 유효한 원이라고 했죠 이게 뭐야 만물의 원이다 하나의 더 좀 표현 좋게 그냥 부속품이다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 우주 어딘가에 어떤 부속품으로 딱 끼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인간의 피조물을 다스린다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한다 피조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한다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신학의 네 번째를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좀 한번 하나 좀 살펴봐야죠 지금 이 부부로부터의 하나님 밖으로 이게 뭐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명제인데 하나님은 결코 자연을 초월하지 못하시며 역사 안에서 전능하심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의 창조적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상징이다 자연과 은총 일반계식 특별기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 또한 유일해적인 하나님의 순융시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연과 모두 하나님의 경험의 한 부분이라면 순과 악에도 차이고 사라진다 희망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역사의 변화가 큰 것이다 이렇게 전여대론 세관, 즉 유실련적이면 단일이론적인 세관이 결과이다 이게 뭡니까? 아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신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왜 가정신학이 잘못되냐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성 자체를 부인하겠죠 그다음에 역사 안에서 전능한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권적 힘이 없다 그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맞서는 인간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야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의 그런 영역에서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은 좀 개시, 자연과 은총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성과 악의 차이도 사라진다 이렇게 과정신학은 급진적 신학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정신학 그래서 급진적 부류의 신학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면 잘 사실 이해해도 과정신학을 굳이 책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 볼 시간에 우리가 교육신학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철학이지 신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신학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는데 신학자들이 이거 붙여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 철학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과정 철학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강의일 정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진리에서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이탈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언제나 말씀 언제나 교리에 저희가 굳게 발을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